11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이 등장하고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죠.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보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아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왕이죠.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가장 악한 여자로 알려져 있는 한상의 커플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악한 이스라엘 때 가장 위대한 예언자도 등장하죠. 엘리아가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 21장은 이미 엘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칼멜산에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까지 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합도 엘리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때 나보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보신은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보신의 포도원을 아합이 탐냅니다. 아합이 이 나보신의 포도원을 얻으려고 나보신을 불러서 은밀히 거래를 제안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 2절을 보면요. 그런적 아합이 나보신의 일로 말하기를 나에게 너의 포도원을 달라. 이는 그것이 나의 집에 가까움으로 내가 그것을 야채들을 위한 정원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대신하여 너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노라. 아니면 그것이 너에게 좋아 보이면 내가 너에게 그것에 상하는 바를 돈으로 주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은밀히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세상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나쁜 게 없어 보여요. 네가 가진 재산 내가 돈 주고 살게. 아니면 내가 다른 걸로 바꿔줄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아합 왕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치 않게 행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민수기 36장 7절에 보시면요. 민수기 36장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각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 주어져 있습니다. 땅이죠. 이 땅만큼은 절대 누군가에게 양보해서는 안 돼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게 저당이 잡히거나 빚 때문에 잠깐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신현대에 돌아와야 되는 절대 영원히 팔 수 없는 곳이 유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의 유산을 지파에서 지파로 옮기지 말지니라. 다른 지파로 옮기지 마라. 라고 했어요. 특히 같은 지파 안에서만 잠깐 돈으로 빌려줬다가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인데요. 다른 지파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한 모든 자마다 자기 조상들 지파의 유산을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참 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의 율법대로만 이렇게 지키는 완전히 헌법을 율법으로만 바꾸는 나라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엄청나게 잘 살게 될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기 땅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땅에서 그냥 자급자족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매번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값이 치솟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아무리 있어도 이 땅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주의 유산이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아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유산입니다. 그냥 다른 일만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유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혁성경에서는 유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유업이라는 표현이 오래 써서 익숙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업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가 남길 유고 업이 업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자신의 사업이나 같은 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아니라 업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사전에서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선대로부터 이어온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그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재산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가업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이다. 이것도 가업을 이어받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직업을 이어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업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재산을 이어받았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땅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시대 때 유산 이렇게 적용할 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받을 땅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또 이 유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유산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유산은 나을산을 쓰죠. 남길유의 나을산인데 이 산이 재산할 때 그 산입니다. 그래서 압세레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까지 다 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라고 해서 법적 용어로도 아주 엄밀하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inheritance인데요. 이거를 명사화하지 않고 동사로 쓰면 inherit, 상속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속받는 재산을 inheritance,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보시 입장은 어떻겠어요? 이건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한기상 21장 3절에 보면 그러자 나보시 아흐에게 말하기를 제가 저의 조상들의 유산을 당신께 드리는 것을 주께서 제게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했어요. 아주 정확한 말을 썼죠. 이게 그냥 나의 대대로 내려온 나의 그냥 재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는 그런 일입니다.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 좀 값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튕겨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께서 금하시길 바라나이다. 이거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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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합니다. 를 가장 재산급으로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까지 등장을 시켜서. 보통 이게 다른 구약이나 신약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God forbid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Lord forbid으로 등장을 하죠. 개혁 성경도 참 다른 부분은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안 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이렇게 하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아주 최상급의 거절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못한다. 주께서 금하시길 바라나이다 이렇게까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왕도 이것을 율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우리가 보니까 이에 아압이 이즈레일족 나보시 자신에게 언급한 말 때문에 무겁고 불쾌한 기분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왔더라.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통치국가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놓고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제가 저의 조상들의 유산을 당식해 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침상 위에 들어 누워 자기 얼굴을 돌린 채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 마음 상태를 보여주죠. 자기가 원하는 거 못 가지니까 지금 얼굴 돌려버리고 빵도 안 먹고 지금 삐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나봇은 힘없는 약자하고 선량한 사람일 뿐인데요. 이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왕이 왔는데 그것도 악한 왕이 왔잖아요. 왔는데도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지키라고 하곤 유산은 난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땅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좀 더 적용시켜버리면 조상 대대로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주신 유산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조상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믿음이 있겠죠. 복음, 믿음, 그리고 성경적 교리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피를 통해서 지켜진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우리가 침례교도라고 불리게 됐는지? 카톨릭이 유아세례로 자꾸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 이러니까 그걸 구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절대 아니다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2000년 동안 계속 침례교도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했는데 계속 그 세례를 반대를 하고 유아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면 침례를 주니까 그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카톨릭이 붙인 이름이 제 침례교도라는 거예요. 다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것만 반대한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피 흘려 죽었어요. 종교 재판에 화형에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를 안 믿는다고 강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리면서까지 그걸 지켰어요. 지금도 보면 개혁 성경과 킹제임 성경을 비교해 보면요. 명확하게 다른 교리가 바로 이 세례와 관련된 교리예요. 제가 이번에 용인의 반석교회 목사님과 정말 신사적인 분이라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8장 37절이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개혁 성경에. 왜 삭제되는지 설명하면서 이게 카톨릭 세례에 대한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빠졌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카톨릭에서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것 침례를 받는 것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지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다. 그렇게 했더니 조금 놀래하면서 그런데 자기는 카톨릭처럼 안 믿고 구원 받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런데 그 믿음은 장로교회의 모든 신앙의 근간인 웨스트민스터 선원 때문에 교단 신학을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킹제임 성경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사실 개혁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한 구절만 찾아봐 주십시오. 세례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을 세례로 죄를 씻는 게 아니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구절 한 구절만 찾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라면서 당연히 있겠죠 하고 찾아봤는데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모든 세례와 관련한 구절이 구원과 관련됐을 때는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신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카톨릭 사본인지 신카톨릭적 성경인지 아니면 종교개혁 성경인지 같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제가 교리 하나를 예를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믿음으로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지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종교개혁 때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교리입니다. 원래 카톨릭은 그것을 절대 믿지 않으니까요. 죄 면제부도 팔고 어쨌든 카톨릭이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걸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교리도 성경적인 교리도 엄청난 신앙의 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있겠죠. 성경도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피를 통해서 보존된 성경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바꿔놓은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성경은 다 불태워버리고 없앴는데 목숨 걸고 조각조각조각 수호한 왈덴시안, 알비겐스, 도나티스트, 몬타니스트 같은 사람들이 지켜오고 지켜오고 집댕성이 돼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 팔아 이렇게 하면 파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교황이 전하는 복음이나 같다 라고 말해달라 그럼 여러분이 팔아버리겠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아예 행위도 필요하다 세례를 받아야 세례가 시슬세잖아요 그러니까 시슬세였다라는 것도 처음 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몇 천만 원 몇 억 주겠습니다 그럼 팔아버리실 건가요? 여러분에게 킹잼 성경 버리고 그냥 다른 성경 믿으세요 아유 하느님 말씀 몇 단어 좀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 익숙한 성경 이거 믿으세요 그냥 팔아버리실 건가요? 나봇은 왕이 직접적으로 요구했는데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은 다 친절하게 웃으면서 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이 결코 팔아버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무용의 것들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영적인 것들 무용의 것도 팔아버릴 수 있다 라고 나와요 자 잠원 23장 23절 볼까요? 잠원 23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외우기 쉽죠? 23장 23절이에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자 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절대 팔아버리지 마라 어떤 이익이 있다라도 어떤 이득 앞에서도 진리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또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진리도 지혜도 훈계도 명철도 팔아 넘기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것은 얻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절대 팔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이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익 때문에 팔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 아니라 그 누가 말할지라도요 그래서 열한기상 21장 2절에 보면 아합의 타협한 아합의 거래 은밀한 거래를 보세요 마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거래를 요청을 하죠 2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대신하여 너희가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좋아 보이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에 상하하는 말을 돈으로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끼들을 던질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죠 여러가지 시험들을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9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 말하기를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마기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이 사람에 따라 제시하는 정도가 여러분이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더 유혹도 강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까 경배만 하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처음에 낮은 수준에서도 제안을 많이 합니다 자 타협해라 자 불법해도 좋아 죄를 줘도 좋으니까 너의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어도 돼 타협을 해도 돼 너가 나한테 복종하고 하는 게 복종하지마 대신 몇십만 원 아낄 수 있잖아 대신 몇백만 원 아낄 수 있잖아 그렇게 타협을 걸어오는 거예요 거래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팔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팔라는 겁니다 이익 앞에 그냥 팔아넘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은 제안을 해요 그런데 점점 더 커지죠 저는 일부러라도 저는 정치 쪽에는 아예 관심도 안 가지겠어요 정치 쪽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협을 제안하겠어요 이것만 이것만 그냥 타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 교단들에게 조금만 잘 보이면 되잖아 진리를 조금만 타협해 그럼 내가 대형 교회를 만들어 줄게 이런 제안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곧 우상승배가 되는 겁니다 내 신이 바뀌는 겁니다 돈이 이득이 이익이 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신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득 앞에 하나님을 저버려요 팔아버립니다 무형의 것들 사람들 많이 팔아 넘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탐심을 미끼를 써서 써서 마귀가 제안들을 하죠 디모델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돈 앞에서 많이 넘어지고 아니면 여자나 아니면 명예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반드시 부유하고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돈을 여러분이 돈을 여러분 아래에 두고 도구로 써야 돼요 돈을 섬겨버리면 반드시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반드시 여러분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얘기해 주신 대로 정직하게 많이 버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많이 가진 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는 부분이에요 또 정욕들에 빠지죠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이 돈 때문에 온갖 악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슴 아픈 게 심지어 목회자들도 젊을 때 그렇게 많이 희생해가지고 좁은 길을 가겠다 하나님 길을 가겠다 한 사람도 나중에 커지면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팔아버리죠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픈들도 자신들을 찔렀더라 신비어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고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있는데도 눈이 멀어가지고 돈이 신이다 보니까 자신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아예 처음부터 피하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 애초에 가까이도 가지마 멀리 떨어져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병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이런 것들 의로운 것 경건한 것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일부러 따라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늘께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 번역을 하면서 함에 있어서 두 명의 아주 큰 반면 교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제 두 분의 종말을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번역자는 공격도 많이 들어오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의도 곳곳에서 들어오고 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맞는데도 틀렸다 그럴 거고 뭔가 음해와 모함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얼마나 시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익 앞에 무너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겠다 아예 성경과 관련해서 아예 돈은 그냥 우리 같이 공통으로 관리하도록 갈보리 심리교에 넘겨야겠다 최근에 어떤 분들이 또 기한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바이브 빌리버 출판사에 나오는 책들 아직 제대로 나온 책은 없죠 그런데 앞으로 나오면 지금은 수익이 전혀 안 나지만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또 그 개인 출판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계좌를 우리 갈보리 심리교에 이름합부로 해서 하시죠 아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저에게 반면 교사들을 주셨으니까 대신 제가 그리스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미리 피하고 미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의류를 따르도록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내게 주어진 이 성경이 보세요 디모델 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되는 것이라 하지 않았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존된 것이라 하나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선포하고 외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교리도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로마 카톨릭이 아예 작정을 하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당연히 그 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졌지 너무나 당연한 평범한 common faith였어요 평범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웨슬리에게 물어보든 루터에게 물어보든 아 이게 제초의 원부분만 영감을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불과 백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걸 어떻게 타협을 해요 이익을 위해서 누구에게 소리 안 들으려고 아니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교리와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어요 누가 그 뭐라고 해도 제가 그 사람들 말 때문에 원칙을 원칙을 저버리고 아 그래요 그럼 몇 단어 좀 뺄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누가 누가 말한다 해도 저는 여러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운용하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하게는 아니더라도 온화하게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한기상 21장 4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특징이 나오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합이 자기가 이걸 못 뺏으니까 그런데 뺏으려고 얻으려고 한 이유도 참 신기해요 가까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서예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하나는 성경에 두 번 이상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다고 했어요 그 증오의 대상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평범한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오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장작권을 줬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과 관련된 예언자의 특권들 수많은 그 축복에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한 것 대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장작권을 히브리서의 12장에 보면 팥죽 한 입에 아 밧죽이 아니죠 이 음식 한 입에 팔아버렸습니다 more soul 영어의 뜻은 mouthful 아니면 bite 아주 조금 만들어준 거예요 장세기에 보면 배고파 죽겠다 빨리 해달라 그렇게 했잖아요 교자 조금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 그냥 싹 먹어버리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거 고작 그것 때문에 팔아버렸잖아요 장작권을 장작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유산도 두 배 이상 받아요 영원히 이름에 남을 일이에요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야곱이 그래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모든 특권을 그 영적인 특권인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믿음 교리 이런 것들 눈에 안 보여요 이거에 팔아버린 거예요 압은 그냥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또 뭐를 하고 짓냐 자기가 좀 채소들도 가꾸고 좋은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별장 좀 짓고 내가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고작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유산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지금은 은밀한 거래를 했지만 거래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나봇을 죽여서 빼앗아요 이 권력자의 약한 권력자의 특징이죠 자기가 원하면 기어코 하고야 말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의 특징 잠원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행로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라 그 곁으로 지나가지도 말고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이는 그들이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잠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그들의 잠은 달아나느니라 누군가를 반드시 쓰러뜨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면 잠이 안 오는데 이 사람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좀 관여가 안 되는 게 좋아요 애초에 그 어리석은 사람과 관여가 되면 심이 없거든요 관여가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떨어져 있으라 한 겁니다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소유한 것들의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탐욕 주의해라 경계하라 뭐예요?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맛만 좀 볼까? 멋져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도 가지 말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생명은 이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억을 가지면 영생이 생깁니까? 뭐 삼성그룹의 해장이 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너스로 주어지나요? 아니면 이 땅의 생명이 10년이라도 더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차피 다 못 써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제적인 재벌들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평생 쓰기만 해도 다 못 쓰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하는지 미스테리예요 그 사람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많은 사람은 그걸 동경하겠지만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탐욕에 그냥 넘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델 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고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데 건전한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데 특히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동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어요 경건의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라 욕심 안 내고 만족하는 거죠 그럼 이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게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 오히려 크다 큰 이득이에요 결국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아주 좋은 이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만족하고 이 땅에서 욕심내지 않고 잘 섬기면 영원시대에 영원히 또 그리스의 심판석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때 진짜 영원히 남는 것들을 주거든요 진짜 크나큰 이득이 그거예요 만족하고 만족하는 경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득이 경건이다 교회가 커지는 게 경건이다 돈이 많아지는 게 경건이다 책이 많이 팔리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했다는 교리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비틀어진 말다툼들이 생깁니다 비모델 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만족 만족 기브리서 13장 5절에서 탐욕이 없을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탐욕이 없게 해 없어도 돼 왜 그런가요?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럼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탐심이 우상승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이 박혔어요 돈이 신이 되잖아요 명예가 신이 되든 성욕이 신이 되든 뭐든 하여튼 이 돈이 신이 되면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재벌도 계속 돈 벌려고 하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이 탐심은 그냥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때 진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세벨이 등장하죠 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형이 이처럼 슬퍼서 당신께서 빵도 드시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계략들은요 이 악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세벨에게서 나온 계략들이에요 아합보다 훨씬 더 사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8절 9절부터 볼게요 뭐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냐면요 왕 대신 이 계략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적어 그것들을 그의 인장으로 인을 쳤으니 왕의 이름을 씁니다 편지를 쓰고 인장도 인을 쳐요 그래서 이 아내가 계략을 꾸립니다 그 편지들을 그의 도시 안에 있으면서 나봇과 함께 거하는 장로들과 기족들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9절에 보면 그리고 그녀는 이와 같은 말로 편지들을 적었더라 한 금식을 공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세워라 합니다 첫 번째 계략은요 나봇을 높여 굉장히 고도의 계략입니다 나봇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높여라 금식을 공표하고 공표니까 공개적으로 발표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봇을 높여 그런 다음에 10절 그리고 벨리알의 아들들인 두 남자들을 그의 앞에 세워서 그를 대적하여 이와 같은 말로 증거하게 하기를 너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밖으로 이동시키고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게 하라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은 구약시대 때 특히 사탄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 그리고 거짓 증거를 대놓고 하게 해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근데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을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재판을 하기도 전에 그냥 끌고 가가지고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무섭죠? 10절 글의 마지막에는 결국은 강탈하고 죽이고 이런 폭력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요 교묘하지만 그 안에 폭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느니라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다 양무리에 도둑이 오는 것은 그 목적이야 양무리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사랑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타협하지 않고 교리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살기를 바라는 목적이 아니라 도둑이기 때문에 더 뺏으려고 해 속이려고 해 거짓말해 이득을 챙기려고 해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도둑의 일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그들이 그것을 더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노라 하나님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정말 영생을 완전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이 삶과 이 보상들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결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목자라 그런데 도둑은 달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사악한 방법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나봇을 이렇게 죽여버려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싹 올렸다가 쫙 거짓 증거들로 낮춘 다음에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재판도 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 빼앗아 버리죠 악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열한기상 21장 열한기상 21장 우리 한 18절 한번 부분 보시겠어요 17절부터 16절부터 볼게요 이에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들었을 때 죽었다 그랬죠 나봇이 나봇이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비 이즈레엘족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려고 일어나서 그것의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하였더라 자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희생이 됐다는 것에 대한 가책이 아니라 잘됐다 이제 자제하러 가야지 자 18절 일어나라 아 근데 17절 그러자 주의 말씀이 티셉족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악에 정말 불공평하고 압죄가 일어나는 그 악함에 가만히 있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예언제를 쓰세요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이 티셉족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 안에 있으니 그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도다 그런즉 너는 19절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소유권을 빼앗느냐 그런 다음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이 장소에서 걔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니 바로 너의 것이라 지금 나보시 모함당에서 죽고 개들이 그 피를 핥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티셉족 엘리아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이 명령을 티셉족 엘리아가 듣습니다 자 그래서 아흡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20절에 아흡을 만납니다 자 그렇더니 엘리아가 아흡을 만나러 갔더니 아흡이 엘리아에게 먼저 이 말을 해요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오 나의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뭐라고 해요 아흡이 엘리아를 원수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열한기상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특히 21장 전에 쭉 읽어보면 알다시피 엘리아는 아흡에게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엘리아는 아흡이 돌이키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왕을 데리고 가서 칼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리도록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거짓 쇼를 부려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는 올해 물을 부었는데도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것을 보여주고 3년 반 동안 비도 안 왔는데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넘치게 줘서 홍수가 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줬어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보여줬어요 돌이키길 원했어요 아흡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탐욕에 완전히 양심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더 악으로 나아가버렸어요 양심이 하인맞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대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죄들이 그 진리를 전하는 그거 하나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찾아노라 이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버리는 이래 너 자신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대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봇은 권력의 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을 안 팔았어요 그런데 악은 아무도 강요 안 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는 않은데 자기 스스로를 악에 팔아버렸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창녀랑 다른 게 뭐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이익을 얻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오히려 더 심각하죠 영적으로 더 심각합니다 이 악은 스스로를 죄의 노예로 만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자기를 죄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그 조그만 아주 작은 거라도 타협안을 제시하고 거래를 하자 절대 거기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리 여러분의 신앙 성경 이런 거 팔아버리면 안 돼요 한 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종입니다 여러분 노예예요 팔아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에게 자신을 팔았죠 자신의 양심도 팔고 자신의 믿음도 팔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목전에서 사악함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팔았던 아압 같은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이세벨도 끼어 있죠 더 악하게 하도록 부추기는 아내까지 한상의 군비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죠 스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에서 5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너의 어머니의 이혼장이 어디 있느냐 혹은 나의 채권자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팔았으며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불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다 이사에서 50장에 보며 이스라엘을 왜 멸망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팔았다 너희를 죄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려고 구속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사오려고 피를 흘렸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죄악에 자신을 팔아버리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죄 팔아버리면 이게 마치 그냥 음식 한입밖에 안 되는 그런 무가치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팔아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애서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증오한다라고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활하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유산을 너무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수한 말씀이고 완벽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죄에다가 여러분을 팔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죄가 시키는 건 다 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 시키는 건 다 해요 어떻게든 돈만 모으면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누구를 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돼가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의 말로를 보십시오 하나도 여러분이 이렇게 좋게 봐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사도행자 8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8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18절에 보면 시몬이란 사람인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란 사람인데 18절에 그러자 사도들이 두 손으로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어진 것을 시몬이 보자 그가 그들에게 돈을 내밀며 말하기를 제가 두 손으로 안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권능을 제게도 주워서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돈이 너와 더불어 망하기를 바라노라 Thy money perish with thee 돈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수동태 그대로죠 maybe purchased 너가 하나님 선물을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네가 이것을 그냥 돈만 지불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너는 망한다 돈도 망하고 너도 망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너는 이 산에 있어서 분당한 목도 할당한 목도 얻지 못하리라 이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옳지 않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아무리 몇 조를 주고 몇 천 조를 줘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거예요 사구려스라서 값없이 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그거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그걸 감히 돈과 바꾸려고요 교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생각이고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해결하라 사악함이라고 했어요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찌하면 혹시라도 너의 마음의 생각이 너에게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23절에 이는 내가 극악무도함 가운데 있으며 그냥 사악한 정도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것이다 라고도 있습니다 제약에 속박되어 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부터 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만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반드시 한쪽은 더 사랑하고 한쪽은 더 존중하게 돼 있다 돈에 지지 마라 여러분은 원래도 그러시겠지만 지금부터 꼭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돼요 내가 돈 앞에서는 단 하나도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리 믿음 성경 어떤 것도 단 하나도 타협하지 않겠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귀가 저에게 이렇게 온다면 준비해 이렇게 연습도 해봅니다 유혹을 해오면 나는 절대 팔 수 없다 내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니까 나는 내 믿음을 팔아넘길 수 없다 나는 나를 팔아넘길 수 없다 나는 내 양심을 팔아넘길 수 없다 나는 내 성도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도 팔아넘길 수 없다 내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없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줬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배교의 시대에 뭐가 가장 큰 배교인 줄 아십니까? 종교통합 WCC WCC의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배교는 배교는 믿음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성경을 대놓고 뜯어 고치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것보다 더 교묘한 게 뭡니까? 이제 이거는 대놓고 하고 그리고 또 교묘한 게 뭡니까? 아예 최종권위를 원어로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집대성에서 온 세계 표준인 킹잼 성경을 주셨는데 살아있는 언어죠 하나님께서는 코인의 헬라어 고대 히브리어는 다 죽이셨어요 타어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로마 카톨릭이 암흑시대 때 했던 똑같이 그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얘기를 하고 자기들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사전도 다 뜯어 고쳐놨어요 다 부패시켜놨어요 그리고 오직 최초의 원본만 최초의 언어로 원어로 기록된 원본만 영감을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완벽한 성경이 없다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속임수예요 제가 장로기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10편 19편 딱 펴서 여쭤봤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해심시키며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읽어봐달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개혁 성경으로 읽어봐달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네 믿어야죠 그러면 지금 완벽한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말씀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보여드리면서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그러면 지금 완벽하고 순수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늘께서 영원부터 이세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고 했으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없다는 거예요 현대 카톨릭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몇 천년 된 그냥 최초의 원본만 완벽하게 영감으로 주어졌고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반드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있다고 믿는 거고 여러 가지 증거들로 400년 이상 입증된 증거들로 바로 그것이 킹잼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단들을 급격히 들러와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2절 보세요 그런 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따를 겁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오히려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는 거예요 아니 영어 킹잼 성경이 당연히 영감으로 주어졌죠 그럼 이중영감 이단이다 아니요 왜 왜 당연하죠 그 말을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프레임을 씌우고 왜곡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그런 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왜 이런다고요 왜 이런다고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지금 미국에도 300개가 넘는 성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나오는 거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꾸며낸 말들로 단 한 번도 2000년 교회사 동안 최근 백몇십 년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원본만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그냥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는 돈 벌입니다 그러면 복자가 아니에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 이단이라고 말 안 하고 이러면 너 띄워줄게 내가 우리가 받아줄게 우리 장로교가 세력이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너한테 뭘 안 했지만 우리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단이라고 할 거고 말 잘 들으면 이단이라고 안 할게 그렇게 한다고 저는 제 유산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도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물이도 성경도 교리도 믿음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들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일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짐 엘리엇은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떠났던 사람이죠 아우카족이라는 식인종들을 위해서 떠났어요 매우 가격하고 공격적인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에게 그 부족들 문자도 없던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팀이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호의를 얻으려고 선물을 계속 비행기를 통해서 갖다 놓고 갖다 놓고 그러다가 드디어 비행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아우카족이 오해를 해서 비행기를 무서워해서 공격적으로 다가와서 말이 안 통할 때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면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때 같이 선교했던 선교사들은 총이 있었어요 안 쓰고 죽은 겁니다 차라리 자기야 죽기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그때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젊은 청년들이 죽었으니까 웬 낭비냐? 젊은이들의 죽음이 웬 낭비냐?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낭비였을까요? 아니요 그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우카 부족이 그 남자들 선교사들 다섯 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죽이고 나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우카 부족을 보금화시킵니다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안 죽인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죽인 남편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죄책감에 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더 잘 경청했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이 이렇게 떨어져서 희생하는 것을 쓰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개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낭비인 것 같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엇이 엘리엇이 짐엘리엇이 자신의 성경에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애초에 엘리엇은 목표가 달랐어요 어차피 이 사람의 일기에는 주님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묵성하면서 아 그래 불꽃은 되게 단명이다 주님 저를 주님의 불꽃으로 삼으나 주십시오 저를 그냥 미지근하게 오래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불처럼 타오르면서 쓰임받고 죽게 해주십시오 애초에 목표는 영원이었어요 그러면 영원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그랬어요 순간의 재단에 영원을 바치지 말라 여러분은 반대여야 돼요 영원을 위해서 이 순간에 있는 수많은 희생들을 바치고 재단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어떤 타협이 와도 나는 팔 수 없다 This is not for sale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혼탁한 세상에 정말 어둠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고 저희 발등에 불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저희 발에 등불이 되는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저희는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님 정말 속히 오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무엇을 더 추구하고 무엇을 더 소망을 두고 무엇을 더 탐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의 마음이 영혼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약에 이 양심의 마음에 주님을 만날 때 거룩임이 있고 죄송한 게 있고 또 죄책감이 있으면 주님을 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붙들고 있는 정말 허무한 것들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진력에서 달려가는 그 진리의 길을 달려가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의 경주자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높이지 말고 또 우상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너도 나도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치인들을 높이느라 주 예수 그리스로를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강단에서 높여져야 되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로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 뵐 때 어떤 책망도 받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저희가 저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래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할 수 있고 그 바뀌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시지도 않는 이 경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의 또 여기서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영원을 소망하고 정말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리스의 심판석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길 간구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종교하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